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페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테니까요. 반드시 기기율에서 7가지 방법을 실행시켜갖고 노후 준비를 100%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데 쓸데없는 연금보험 이런 거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제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최대 선물은 제가 뭐니뭐니 해도요. 국민연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33년 동안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요. 현존하는 어떻습니까? 보험 및 연금 및 금융 상품 모든 것을 통틀어서요. 그런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만약에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나중에 지급액을 연금액이든 뭐든 지급을 한다면요. 그 보험사나 금융기관은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요.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채징해서 지급하니까 이런 상품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잡는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장 오랫동안 납부해야만 되겠습니다. 다른 거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채징해서 지급하는데 과연 어느정도 지급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미래가치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 18세가 이미 가입으로 55만 5천 3백원을 납부를 하면서 60세 이후에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 5년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7년동안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65세때부터 현재 가치로 216만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요. 지금 가입하는 사람 기준의 현재 가치니까 이 18세가 65세까지 가려면 47년이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47년을? 그러면 물가상승률 2023년도 3.6% 반영시 미래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무려 65세 시점에는요. 216만원이 아니라 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만 가지고서 연봉이 1억 3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0세때는요. 4천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만 연봉. 연금 연봉이 5억원 가까이 됩니다. 부부라면 10억원이 되겠죠. 노후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2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혼자서도 10억원이고 연봉이요. 연금 연봉이 10억원이고요. 부부라면 20억원이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물가가 5.1%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연봉 20억이 아니라 40억 이상도 훨씬 넘겠죠. 그렇다면요. 평생 받는 돈은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무슨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천만 프로 이상 뛴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0%, 20%, 30% 뛴다면요. 미국도 부전자원이 많은 나라지만 8%, 9%까지 올라갔습니다. 팬데믹 시대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요. 정말로 수조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가입해서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한 노후 생활이 기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의 우리 노후 준비를 올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올인이라고 해봤자 55만 5,300원밖에 납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올인은 55만 5,300원이고요. 나머지는요. 연금보험이 아니라 투자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은퇴자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7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실행한다면 노후준비는 100%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차관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오래 내면 당연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현재 440여 편의 멤버십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그거 클릭해 보시면요. 콘스탄트 김에 절세 노하우 비법,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절세 금액을 수억 내지 수십억, 수백억 아니면 자산 증대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고3 자녀 때부터 이미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현명한 부모님이 내주면 되겠습니다. 용돈 대비해서 내주면 되겠고요. 금액이 좀 문제가 된다면은 증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 18세에 반드시 한 달 차라도 납부해야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쉬더라도 경제력 때문에 납부를 못한다. 그랬을 때 쉬더라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추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가입한 이력이 없으면 추납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27세 정도 내외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만 18세에 가입했다면 27세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10년을 먼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고요. 보통의 남들보다 1.5배 이상 더 많이 내니까 어떻습니까? 더 오래 내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노후가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받는 방법은요.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미 가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최고의 연금은 물론이고요. 배우자도 최고의 무료 공짜 장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 연금을 1급에서 3급까지 받는데 최대 보험료 납부한다면요. 이처럼 엄청난 장애 보장을 무료로 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연금을 장애 연금을 보장해 준다면 보험 상품은요. 매달 몇 백, 몇 천 그 이상을 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공짜니까 반드시 이미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무소득 배우자는요.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서요. 이미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60세까지만 납부할 수 있거든요. 60세 자기 생일까지만 납부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5년 동안 최대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고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또 연금 받고 난 이후에 유정연금을 받을 때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추후 납부라고 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119개월까지 최대한 납부가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납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제 동영상에서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최고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가 됐습니까? 마찬가지가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정연금이나 기타 등등 다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추납을 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효과적입니다. 엄청나게 효과적인데요. 추납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되지도 않지만 그것은 현재 가치거든요. 미래 가치로 늘린다면 엄청난 금액이니까 반드시 추납 최대한 119개월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혹시라도 1990년대 이후에 입사한 다음에 퇴사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반환일시금 받았던 것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과적입니다. 물론 정기예금 이자율이 10%까지 올라서 배보다 배꼽이 덮은 반환일시금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최고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기간은 물론이고요. 소득대체율이 현재 42%인데 그 당시에는 70%까지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으니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최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만 원만 납부한다면 임의 가입으로 9만 원 이상 납부해야 되니까요. 최대 효과가 좋다. 휴일이 좋다.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5만 5천 3백원을 납부한다면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요. 그 다음에 투자 효율이 9만 원 대비해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다른 상품 비해서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5만 5천 3백원을 납부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만 원 내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봤자 55만 5천 3백원 낸 것보다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오니까 반드시 55만 5천 3백원을 납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최고의 연금에 최고의 무료 공짜 장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내니까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은 장수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엄청난 연금액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가 47년 동안 매월 55만 5천 3백원을 납입하고서요. 65세 때부터 현재 가치로 216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부부는 현재 가치로 매월 432만 원을 받겠죠. 이랬을 때요. 물가 상승률 3.6% 가정시 어떻습니까? 100세 때하고 120세 때 받는 연금액의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때까지 받는다면요. 무료 부부는 195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120세까지 산다면 474억 원 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20년 더 산다면 부부는 278억 원 이상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6%가 아니라 5%, 5.1%, 8%, 9%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는 20년 더 살아서 수천억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가 허황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나온 방식이니까 절대로 반드시 믿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6가지를 다 진행시키고요. 오래 사는 길만이 가장 연금액을 많이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가 있다면 3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죠. 군복무가 앞으로 6개월이 아니라 최대 22개월까지, 공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마는요. 20개월에서 22개월까지 최대의 추가 납입기한을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오시면 좋겠죠. 물론 여성도 갔다 오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대 50개월까지 납입기한을 추가로 인정해주니까 효과적이죠. 물론 이것은요. 5명을 낳았을 때 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대한 어떻습니까? 그래도 1명, 2명, 3명은 납부한 출산을 하게 된다면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은퇴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젊은이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요. 뱁새와 같은 어리석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현명한 인간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에 현혹되지 말고 100%, 200%, 1000% 그 이상을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국민연금과 기타 효율적인 은퇴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만을 위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기 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현명하게 조언해 주고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는 이제 연금보험 상품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법, 7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은 모조리 해지해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서 은퇴자산을 커다랗게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존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효과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들 잘 평가 분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싼 보험 상품을 팔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드시 우리 살아가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때는요. 보험 및 금융회사 그리고 판매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만 믿어서는 곤란하죠. 판매인의 말만 믿고서 실행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편에서 조언해 주는 자기 편에 금융집사, 절세, 세금집사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풍부한 전문 지식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사람으로 둠은 좋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투자 관련된 것도 국민연금 가입 강화할 이후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 관련된 것도 이제는 개인이 투자한다면 어떻습니까? 종소세나 건물이나 상수세 부담이 엄청나다 보니까 개인의, 인간의 분신, 화신인, 아바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에 대해서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강화하고요. 연금보험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